안녕하세요. 츄오입니다. 오늘은 트레비아에 와서 가족이랑 와서 간식을,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해야 합니다. 방송 시작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어서오세요. 아, 아시는 많이 먹었어, 항상 많이 먹었어. 아, 많이 먹었나? 시연아. 골라봐라, 시연아. 니 먹고 싶어. 와, 오늘 공부한다. 와, 황사님 나온다. 아, 어떻게 계산니? 황사님, 황사님 사이도 많이 해. 너 또 정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거야? 어? 너 뭔데? 아니, 강원이야. 뭐... 강원이라고? 왜? 뭐해? 아, 그만해. 황사님 가, 황사님 가. 안 줘. 또, 시야를 방해했다, 이거. 뭐, 시야를 방해했다, 이거. 잠자 읽고 싶다. 설교에 서울린 1 대 0. 대형님 방원이 이곳에서 알 수 있는 새벽이 호텔에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고마워, 소울, 소울, 소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